네! 왔다시타치와 아 나 모르겠어 다시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고펑셔네로와 호들들입니다 돌아오는 이번주 금요일 저녁 9시 채널일구입구에서 저희 특별한 무대 준비되어 있고요 많이와서 다들 붉은붉은 준비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한테 해서 기획했고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셔서 그것도 많이 받아서 아쉬운데 짭짤하게 즐길게 줄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험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뵈요 안녕 여러분 찬기 휴대폰